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잘 간다 그지요. 오늘 일곱 번째지요. 그래도 진도는 좀 잘 나가고 있어요. 그지요. 오늘도 오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왔는데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청정도로는 공부를 하는데 그지요. 그래서 청정도로는 어저께 계정의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타고사 스님이 계속해서 밝히고 있듯이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를 들으라 하면 역시 해품. 해품이고 해품은 우리가 말하는 반냅니다. 반냐를 중국에서는 해로 옮겼고 저는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전부 여기서 통찰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냐는 우리 대성불교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방금도 외웠다시피 그죠. 그래서 우리 반냐의 정수를 대성불교에서는 반냐신경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정도로는 그죠. 우리 해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은 부타고사 스님은 이 청정도로는 전체 과정을 나무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나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면 이 토양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무가 그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부타고사 스님이 표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이 그죠. 이 나무가 불교라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이 나무가 그 그죠. 그 잘 자라서 또 소위 말하는 그죠. 그 해탈열 불교의 목적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죠.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토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토양으로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 그죠. 온처개건재연 이 여섯 가지 불교 우리는 교학이라고 합니다. 교학의 초대가 되는 온처개건재연. 이 매년 그죠. 너무나 많이 떠들어요. 정말로 온처개건재연. 거짓말 한 번도 안 보태고 제가 여기 불광사 10년 와서 5천번은 5천번은 너무 많아요. 많은 거 아닙니다. 제가 그죠. 1년에 1천번씩 안 떠들었을까요.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온처개건재연이 우리 그죠. 불교라는 나무의 텐텐한 토양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비옥한 토양이 되고 아무리 비옥한 토양이 있어도 우리는 뭡니까. 뿌리가 없으면은 이거를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꾸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흘러도 코프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그죠. 아무리 비옥한 불교에 있잖아요. 비옥한 교학적인 토양을 부처님께서 잘 제시를 해놓으셔도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뿌리를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타구사 선생님은 개와 정. 개와 산매. 개행과 산매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행이라는 뿌리. 산매라는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그죠. 온처개건재연으로 대표되는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교학을 그죠. 전부 그죠.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개의 핵심은 제가 잘 들으면 뭡니까. 개의 핵심은 뭡니까. 개의 핵심은 뭡니까. 오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살도 음망줄을 금하는 거. 개의 핵심은 또 단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동의하십니다. 그죠. 단속한다. 어떻게 단속하느냐. 근거가 뭐냐. 살도 음망줄을 단속한다. 그죠. 그럼 어떻게 단속하느냐. 문단속을 통해서 단속한다. 되죠. 아니, 비, 설, 시, 너의. 눈, 기, 코, 혀, 몸, 마음을. 그죠. 단속해서 살도 음망줄을 금하는 것. 되죠. 간단 명료합니다. 불교를 몇 십 년 해가지고 어떤 게 개인지 모른다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잖아요. 간단 명료합니다. 그죠. 우리 제가불장인들의 개의 핵심은 뭡니까. 살도 음망줄을 금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살도 음망줄을 단속하는 거고 어떻게 해서 문단속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삼매란 뭐냐. 삼매라는 것은 우리는 뭡니까. 찌다스 액과 같으면 되죠. 마음이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그렇죠. 그죠. 마음이 한 끝으로 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라는 것은 대상이라고 청정노론 조치에서 부타고자 스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그거를 삼매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타고자 스님은 어떤 대상이 집중되어야 되는가. 그렇죠. 그 대상을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40까지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40가지나 되다 보니까 부타고자 스님은 청정노론에서 3장부터 13장까지 특히 12장, 13장은 우리 좀 신통에 관계되는 거고 3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아주 심도 깊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됐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근접삼매와 본삼매를 통해서 집중되는 것. 그 집중된 대상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닮은 표상이 떼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뿌리를 아주 튼튼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통찰지를 딱 씁니다. 통찰지의 몸통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를 했으면 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견청정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도의청정이었습니다. 한자로 합시다. 그렇죠. 그 다음 지금 오늘 할 부분이 뭐가 됩니까. 도, 비도, 직연청정입니다. 그 다음 이거를 토대로 해서 뭡니까. 행도, 직연청정이 되고요. 그 다음 뭡니까. 직연청정이 되어서 해탈열반 혹은 그죠. 우리 멸진정이라는 이 꽃과 열매를 내는 것. 이렇게 우리는 그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다섯 가지 청정을 통찰지의 몸통이라고 부탁부사 선임은 물이 그죠. 이 잘 정제된 논문에서 두 번, 세 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통찰지의 몸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몸통이라는 통찰지의 첫 출발이 견청정이었습니다. 견청정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봄의 청정입니다. 보기. 보는 그 청정. 어떻게 보는 것이 어떻게 해서 봐야 이것이 청정이 완성으로 됩니까. 본다는 것은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해체해서 보기 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불교에서 본다는 것은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그래서 반냐 통찰지는 해체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불교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충분히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마반냐바밀. 반냐의 핵심은 해체가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됐죠. 해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나 진아 대하 여러장 불성 이래서 대한민국 만세한 데 뭡니까. 그건 불교 아닙니다. 됐죠. 엄마야 큰 스님은 다 그러는데. 여기까지 합시다.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부처님은 없습니까. 큰 스님은 없습니까. 큰 스님들은 곧 돌아가십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더 빨리 죽을지도 몰라요. 안 걸렸어요. 또 이렇게 공갈도 좀 팍 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처님 되자입니다. 해체해서 보기가 전제됩니다. 대성불교의 말로 특히 우리 대성불교에서도 말 그대로 반냐. 핵심이 되는 반냐는 반냐 통찰지 지혜는 해체가 없으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해체하지 않으면 다 어디에 속아버립니까. 참나 진아 대하에 속아버립니다. 그렇죠. 반냐 신경에 참나 진아 대하 나옵니까. 우리 대한불교 조개종 소위경전에 참나 진아 대하를 찾는 게 불교라고 나옵니까. 오히려 참나 진아 대하를 주장하면 그건 불교 아니라는 게. 대한불교 조개종 소위경전인 금관경의 핵심이죠. 그렇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는 참나 진아 대하. 이래가면 그건 고정관념일 뿐이고 그건 불교 아니다. 맞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 불교를 그대로 개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 진아 대하로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견청정은 뭡니까. 견은 보는 것을 청정하는 것. 어떻게 해서 보는 것을 청정합니까. 그 내용은 해체해서 보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가 도의청정이죠. 이 세상에 대한 의심이 싹 다 사라집니다. 의심이 어떻게 해서 사라집니까. 결국은 이것도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가 전제가 되고 해체해서 정신물질로 드러난 이 현실이란 게 뭐냐.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뭐였습니까. 조건, 원인 한마디로 하면 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12업을 청정노론회에서 12가지로 업을 설명하고 있죠. 굉장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북방문헌에 어디에도 이 업을 12가지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은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의청정에서는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업과 과보에 대한 과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우리 상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89가지 마음이 있죠. 89가지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업과 과보가 있습니다. 됐죠. 업을 짓는 마음. 업을 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과보로 나타난 마음. 업은 우리 불교에서 크게 두 가지 업으로 나눕니다. 그렇죠. 선업, 불선업. 그렇잖아요. 왜 선업, 불선업으로 나옵니까. 선업을 지으면 향상을 하게 되고 불선업을 지으면 퇴보하게 됩니다. 그냥 퇴보하니까 나 금생이 퇴보 좀 해도 되지. 그게 아닙니다. 퇴보하면 뭐고 딱 떠올라야 됩니까. 깨굴. 됐죠. 멍. 아이고 무시라. 개 아무리 좋아해도 개가 되십시오 하면 뭡니까. 두고두고 새생정 원수됩니다. 그렇죠. 개로 태어난다. 깨구리로 태어난다. 더하면 뭡니까. 뱀으로 태어난다. 지옥은 감이 안 오지요. 오히려 지옥은 더 무시무시한데 감이 안 오니까 놔두고 뱀으로 태어난다. 아이고 무시라. 그렇죠. 꼬꼬닥 닭으로 태어난다. 아이고 무시라. 그렇죠. 그게 우리는 불교에서 많은 그게 타락입니다. 됐죠. 퇴보입니다. 퇴보. 그렇죠. 이 퇴보의 원인은 뭡니까. 불선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불선업의 과보로 해로운 과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업을 불교에서 항상 선업 불선업으로 제일 먼저 나눕니다. 됐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나눕니다만 업을 나눌 때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선업 불선업입니다. 됐죠. 선업은 향상의 토대가 되는 것. 뭡니까. 불선업은 퇴보. 타락의 토대가 되는 것. 됐죠. 그래서 업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두 개에 대한 과보. 됐죠. 그래서 크게 우리 마음을 나눌 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이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이 세 개가 기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업과 과부와 관계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 됐죠. 이렇게 해서 마음을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러한 출발이 다 뭡니까. 업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모든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과 과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당연히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하겠어요. 뭡니까. 도, 비도, 직연, 청진이겠죠. 어떤 게 찐짝이고 어떤 게 잘못 땡기는가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판단 기준은 뭐겠어요. 우리가 해체해서 보면 법이 드러나고 법의 실상은 뭐였어요. 무상, 고, 무화. 그렇죠. 불교는 특히 초기 불교는 무상, 고, 무화 빼고 나면 수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볼 건데 있잖아요. 도, 비도, 직연, 청진이 뭡니까. 우리 본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명상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우리 정신과 물질에 대해서 명상에 들어갑니다. 명상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무상이다. 고다, 무화 라고 해체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갑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두 번째가 생멸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생멸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무상이죠. 그렇잖아요. 무상을 더 파고 들어가면 생멸의 완전히 사무치게 되고 생멸의 사무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계속 할 부분입니다만 10가지 위빠사나 지혜 중에서 핵심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방간야나입니다. 무너짐의 지혜입니다. 멸괴지라 합니다. 중국말로 멸괴. 멸괴. 멸괴 무슨 말인지 알죠. 멸하고 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무너짐의 지혜라고 여기서는 우리는 옮기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방간야나입니다. 방간야나는 뭡니까. 무너진다는 겁니다.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모화. 계속해서 뭡니까. 추구해 들어가고 통찰해 들어가고 위빠사나 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디어 뭡니까. 팍 무너지는 게. 경계가 나타나겠죠. 팍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게 멸괴지면 방간야나가 핵심입니다.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울까요. 즐거울까요. 무너졌는데 즐겁다는 것은 너무 압성한 사람입니다. 됐죠. 무너지면 상식적으로도 됩니까. 엄청나 어마어마한 공포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색수상행식이 거죠. 빵. 방간야나는 뭡니까. 빵. 빵 터지는 겁니다. 빵 터져버렸다. 겁납니까. 겁 안납니까. 겁 안난다는 분은 너무 압성하는 분입니다. 겁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세 단계에 걸쳐서 하나하나 하나 극복해 들어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평온하게 돼야 되겠죠. 마음이. 그렇죠. 이 단계를 또 세 단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도와 과의 도에 수순하게 되고 이게 열 번째 윗바산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와 과를 체득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게 바로 도 닦는 거죠. 도 닦는다. 한자로 뭡니까. 행도. 됐죠. 도 닦음. 행도. 도를 행한다. 도 닦는다. 맞죠. 그래서 중국에서 행도 직연 청정이라고 합니다. 행도 직연 청정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연이 청정하게 됩니다. 직연이 청정해야 되는 경제를 도와 과를 체득한 경제라고 합니다. 도 네 가지 과 네 가지. 뭡니까. 예류도 일레도 불안도 아라한도. 과는 뭡니까. 예류가 일레도 불안과 아라한도. 됐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청정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도와과를 체득하게 되고 도와과를 체득했다는 말은 열반을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이 단계가 더 수성해지면 불안과에 도달하면 더 산배를 닦고 이렇게 하면 불안과에서 멸진증을 체험하게 됩니다. 됐죠. 이거를 우리는 과롭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통찰지 입장에서 보면 부타구사 스님이 나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통찰지의 토양은 뭡니까. 온처개건재현이라는 불교의 교학을 튼튼하게 비옥하게 갖고 해야 되죠. 이거를 뭡니까. 개행과 삼매라는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온처개건재현에 대한 이걸 잘 빠르게 되는 걸 잘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잘 이해해서 어떻게 됩니까. 견청정이 됩니다. 해체해서 보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참나진화대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과 물질, 법들 온처개로 대표되는 법들이 있을 뿐이라는. 견청정이 되고 이 법들의 원인은 뭐라 했습니까. 업이라 했죠. 조건을 따지는 이것이 도의 청정이죠. 의심이 극복되는 도의 청정. 이거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도비도직인 청정이 됩니다. 어떤 것이 도고 어떤 것이 도가 아니냐. 어떤 것이 도입니까. 무상고음 무화를 체력에 들어가는 것이 무상고음 무화를 통찰에 들어가는 것이 도고 이 수행을 깊이 집중해서 하다 보면 대광밍이 나타나겠죠. 대희열이 나타나겠죠. 큰 행복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뿅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뿅 갑입니다. 뿅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도가이라는 것은 전부 굉장한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도가인 건 한번 보십시오. 엄마의 마음. 여기에 소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해탈 열반이라는 궁극적 행복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 거 알겠죠. 나쁜 거 나타나면 거기에 속겠어요. 나쁜 경지, 제로운 경지 나타나면 거기에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안 속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경지, 행복한 경지, 대광명, 대희열, 이런 게 대행복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뿅 갑입니다. 뿅 갑뿅은 어떻게 됩니까. 도 아닌데 소갑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 비도, 직연청격입니다. 되죠. 도와 도 아닌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게 도입니까. 무상고, 무화를 끊임없이 체득해 들어가고 추구해 들어가면 이거는 바른 도입니다. 희열, 행보, 광명, 이런 데 소가 삐면 어떻게 됩니까. 도가 아닙니다. 되죠. 간탄명료합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도를 닦게 됩니다. 여기까지 윗바사나이 지혜를 하나하나 닦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행도, 직연청격입니다. 되죠. 행도, 도를 닦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도를 닦아서 직연이 청격이 되면 직연이 궁극적으로 청정해집니다. 그것이 네 가지 도, 네 가지 과를 체득하는 경지입니다. 됐죠. 이렇게 뭡니까. 멋지게 초기 불교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초기 불교 보면 여섯 단계로 우리 궁극적 행복의 열반을 실현한다고 그랬죠. 여섯 단계 뭐였습니까. 해체해서 보기. 그 다음 뭡니까. 무상, 고, 무화가 드러난다. 그 다음 뭡니까. 영호가 일어나고, 이혹이 되고, 탐욕이, 이혹이 되고, 그 뭡니까. 해탈이 실현되고, 해탈, 구경해탈지가 일어난다 했죠. 이것이 바로 여기 그대로 패대가 됩니다. 해체해서 보기는 뭡니까. 18장. 우리 앞에 견청정에 해당됩니다. 됐죠. 방금 설명했죠. 해체해서 보기 견청정. 그 다음 뭡니까. 무상, 고, 무화가 드러난다. 여기서 물론 해체해서 보기는 견청정과 도위청정이 여기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럼 무상, 고, 무화가 드러나죠. 이게 뭡니까. 이게 도, 비도, 직연청정으로 보면 됩니다. 됐죠. 영호가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행도, 직연청정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혹은 우리 도, 해탈은 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이 두 가지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직연청정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그런 구경해탈지가 생기는 것. 그죠. 이거는 우리가 저기다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결국은 초기 불교를 했잖아요. 부탁의사선님은 우리 상자부에서는 했잖아요. 이런 통찰적 입장에서 나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청정도론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오늘 또 뭡니까. 청정도론은 또 한 번 다 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 뗐습니다.